나를 말아봐, 같이. 화이팅. 모델을 꿈꾸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채린지입니다. 중학교 3학년 손재호입니다. 원래 아이돌이 꿈이었는데 재작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체력이 안 좋아져서 꿈을 포기하고. 중학교 3학년의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데.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다. 슬펐어요.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. 구토나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살이 많이 빠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또 붓기도 하고 마음도 되게 힘들고 그게 몇 년 동안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거잖아요 꿈을 못 이룬다는 게 그게 되게 되게 아쉬웠어요 꿈을 포기하고 치료만 하고 있었는데 변종수 임무를 만나서 무대를 하고 싶어졌어요 운명한 모델이 돼서 번 돈으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할 거예요 꿈을 포기하고 도움보는 게 hole 꿈을 포기하고 싶습니다